1, 2, 3.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키 넘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대박. 이렇게 전국에서 보고 계시는 글로벌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언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일본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가면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Junia. We're all so excited to be here at the UNITE ON live concert. Please stay tuned for the rest of our stage. 저는 스페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소의 수단. Espero que lo pasemos. Vivertido oi! 네, 다음으로 저는 태국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인도네시아어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디테일의 시크릿 넘버. 이렇게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프로모습 앨범을 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타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의 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온 한립축제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네 그렇죠 저희 시크릿넘버가 오늘 유나이트온 라이브 콘서트에서 전세계 팬녀를 만나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희? 안녕 안녕하세요